부산 북항재개발구역의 최고 알짜땅인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근 또 유찰됐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얼굴이 될 거라던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2년째 주인을 못 찾으면서 결국 빈 땅으로 방치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최고 알짜땅인 랜드마크 부지입니다. 이 땅을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2년째 주인을 찾지 못해 자풀만 우성합니다. 지난해 단독응찰로 유찰된 이후 7개월 만에 재공모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8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아무도 입찰보증금과 사업 제한서를 내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PF개발 사업이 여의치 않자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항만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반응은 다릅니다. 2030 부산엑스포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성급하게 재공모에 나섰지만 정작 유치가 불발되면서 북항 자체가 매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땅값만 6천억 원에 건설 비용까지 고려하면 3조 원 가까이 들 텐데 수익성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수익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쉽게 입찰에 참가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계 기업의 관심도 사그라졌습니다. 유찰에 대해서 내적 외적인 원인 분석을 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대상으로 놓고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공모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것도 장벽이 됐습니다. 사업자에게 불확실성만 떠안긴 셈인데 땅 주인을 찾자고 조건을 완화할 수도 없는 상황. 일부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공공성이 담보된 개발을 하거나 명확한 콘텐츠 마련을 위한 기획 용역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